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수필가인 루이즈 글릭. 그녀는 2020년 미국의 시인으로서는 TS 엘리엇 이후 72년 만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글릭의 시를 읽는 일은 수많은 크고 작은 존재들의 목소리를 다시 읽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루이즈 글릭의 시집 내려오는 모습 안에서 몇 편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시공사에서 편했으며 정은규 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루이즈 글릭 지음 내려오는 모습 내려오는 모습 1. 방랑자 해 질 무렵 나는 거리로 나갔다. 태양은 차가운 깃털 드리워진 낮빛 하늘에 낮게 걸려있었다. 이 공허에 대해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보도 연속을 따라 한 무리의 아이들이 마른 이파리 속에서 놀고 있었다. 오래 전 이 시간에 어머니는 내 여동생을 안고 잔디밭 가에 서 계셨다. 모두 다 떠났다. 나는 어두운 거리에서 언니와 놀고 있었다. 죽음이 그토록 외롭게 만든 언니 밤마다 우리는 차양 내려진 현관문이 금빛 마그네틱 불빛으로 채워지는 걸 바라보았다. 언니는 왜 한 번도 불리지 않았을까 가끔 나는 내 이름이 나를 스쳐가게 내버려 두곤 했다. 내 이름이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2. 아픈 아이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서 작은 아이는 아프다. 막 깨어났다. 겨울이다. 앤투어프 자정이 막 지났다. 나무 상자 위에 별들이 빛난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쉬고 있다. 어머니는 깨어있다. 어머니는 그 밝은 미술관을 빤히 쳐다본다. 봄이 되면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안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이다. 그 아이를 혼자 놔두라. 기억 없는 채로 다른 이들이 겁에 질려 깨어나 얼굴에서 어두운 물감을 긁어낸다. 3. 내 언니를 위하여 멀리서 내 언니가 아기 침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죽은 자들은 저렇다. 늘 맨 마지막에 조용해진다. 왜냐하면 땅속에 아무리 오래 누워 있어도 죽은 자들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무 빗장들 계속 누르며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이다. 너무 작아서 나뭇잎들이 죽은 자들을 누르고 있다. 내 언니가 목소리를 갖는다면 이제 갈망의 울음이 시작될 게다. 내가 언니에게 가야 한다. 내가 아주 부드럽게 노래하면 언니 피부는 너무 희고 언니 머리는 검은 깃털로 덮이겠지. 추수감사절 과수원의 풀을 뜨들어 그들이 다시 왔다. 거절당할 것을 알면서도 낙엽이 진다. 마른 땅 위에 바람이 낙엽더미를 만들고 바람이 파괴한 모든 걸 분류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눈이 덮을 것이다. 눈은 그들을 폭로할 것이다. 그들의 발굽이 눈이 기억하는 무늬를 만든다. 텅 빈 들판에서 그들은 소환된 사냥감으로 머물러 있다. 그들의 역할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들은 기꺼이 죽을 수도 있다. 죽어가는 질서 속에 그들은 자기 자리가 있다. 거울 거울 속 당신을 바라보며 나는 궁금해. 너무 아름답다는 게 어떤 건지 또 당신은 왜 사랑을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자르는지 눈 먼 사람처럼 면도를 하는지 당신은 내가 바라보며 당신은 내가 바라보도록 놔두는 것 같아. 그래서 더욱 격렬하게 등을 획 돌리네. 아무 망설임 없이 격렬하듯이 살을 어떻게 문지르는지 내게 보여줘야 하니 마침내 마침내 나는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네 피 흘리는 한 남자로 내가 열망하는 어떤 상이 아니라 백조들 백조들 당신들 둘은 조용히 바다를 내다보고 있다. 지금이 아니라 몇 년 전이었다. 결혼하기 전 바다 위 하늘은 초저녁의 신기한 옅은 복숭아빛으로 바뀌었고 바다는 점점이 보트를 품고서 뒤로 물러났다. 당신의 몸도 그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얼굴을 들었다. 둔중한 파도에 맞서 열정으로 단순해져서 그래서 당신은 손을 들었고 뒤에서 꿈의 테두리 너머로 백조들은 물때가 낀 물에 살러왔다. 바다는 수영장처럼 포근했다. 그 가장자리에서 당신은 그녀를 마주하여 말했다. 이것들을 당신이 간직하오. 수평선이 품고 있던 빛을 내뿜으며 불탔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그런데 여러 날 내가 당신 아내를 떠나는 당신을 상상하려고 했을 때 나는 당신 아내가 당신 선물 앞에서 꼼짝 안고 있는 걸 보았다. 백조들은 늘 태평양의 딱딱한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서 수은하게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다가 단 한 번의 파도에 날아오른다. 집어삼키는 새하얀 파도에 행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얀 침대에 누워있다. 아침이다. 나는 생각한다. 곧 그들은 깨어날 것이다. 침대 옆 탁자에 백합 꽃병이 하나 있다. 백합 꽃잎 잎 속에 햇살이 고여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돌아눕는 걸 나는 본다. 마치 이름을 부를 것 같다. 하지만 잎 속 깊숙이 고요하게 부를 것 같다. 창문 선반에 한 번 두 번 새가 지저긴다. 그러다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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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그의 숨결로 가득 찬다. 나는 눈을 뜬다.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 이 방 가득 해가 미끄러지듯 지난다. 너의 얼굴 좀 봐봐. 당신이 말하며 얼굴을 내게 바싹 들이밀어 거울을 만든다. 당신은 얼마나 고요한지 불타는 바퀴가 우리를 부드러이 지난다. 너의 지난다. 새벽노래 오늘 갈매기 울음소리 위로 나는 당신이 나를 다시 깨우는 소리를 들었다. 도시 위를 아주 이상하게 날고 있는 그 새를 보라고. 멈추고 멈추고 싶어 하지 않고 바다의 그 푸른 폐허를 원하는 이제 그새는 교회를 스쳐 지난다. 새 뒤로는 맹렬한 정오의 빛. 나는 새의 갈망을 느낀다. 내 안에 있는 당신 손처럼 어떤 외침 너무 흔하고 제멋대로인 우리의 외침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의 외침은 지치지 않는 육신의 욕구에서 솟구쳤다. 아프로디테 바위로 변한 여성은 이런 이점이 있다. 그녀는 항구를 지배한다. 마침내 남자들이 나타난다. 툭 트인 것에 지쳐서 남자들 느낌으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난다. 처음에는 갈망 끝에 가선 기쁨 중간엔 지루함 시간이 지나면 젊은 아내는 자연스레 단단해진다. 상상으로 그녀 옆에서 떠나와 떠돌면서 남자는 고된 종이 아니라 그가 투영하는 여신에게 돌아간다. 언덕 언덕 위에서는 팔 없는 형상이 그 체납된 배를 반기고 있다. 그녀 허벅지가 시멘트로 굳어지면서 바위 속에 그 결함을 박아버린다. 산산이 부서지는 세계 나는 그 불모의 눈 너머를 바라본다. 하얀 자작나무 아래 외바퀴 손수레 하나 그 뒤에 울타리는 수리되었다. 피크닉 테이블 위에 산처럼 쌓인 눈 그릇에 담긴 게 뒤집힌 듯 바람이 돔 모양을 만들었다. 바람은 건설하려는 충동이 있다. 내 손가락 아래 네모난 흰색 자판들에 각각 문자가 하나씩 찍혀 있다. 나는 믿었다. 나는 믿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그걸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고 나무들 그릇에 담긴 푸른 자두 나뭇조각 잇된 테이블을 가로질러 아내의 손을 잡는 그리고 그 몸짓에 마치 유언이라도 담긴 듯 조용히 손을 덮어주는 남자들 나는 그들이 분리되는 걸 보았다. 유약 바른 점토가 끝없이 쪼개어지고 영원히 빛나는 불균등한 입자들로 흩어지는 것을 나는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상상을 했지 여름 저녁에 우리가 별들을 바라보듯이 내 손을 당신 가슴에 얹고 강물의 차가움을 품은 와인도 함께 그런 빛은 없다. 그리고 고통 그 자유로운 손은 아무것도 못 바꾼다. 겨울 바람처럼 그것은 눈속에 안착된 형태들을 남긴다. 다 아는 알아볼 수 있는 다만 아무 쓸모가 없을 뿐 애가 1. 로고스 그들은 둘 다 가만히 있었다. 여자는 슬퍼 남자는 여자의 몸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신의 금빛 눈에 어른 어른 풍경 속 꽃들이 비치는 걸 느꼈다. 그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누가 알까? 그는 신이면서 괴물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다. 세상은 광채로 가득 차서 마치 그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저 멀리 그가 만든 공허 속에서 그는 천사들에게로 향했다. 2. 야상곡 숲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아, 딱하군. 하느님의 열렬한 사랑이 너무 절실해. 그들은 똑같이 짐승이었다. 그들은 그가 방치한 변함없는 황혼에 누웠다. 언덕에서 늑대들이 왔다. 그들의 인간적 운기에 그들의 공포에 기계적으로 끌려서 그러다 천사들은 보았다. 그분께서 그들을 어떻게 나누는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자의 몸 휘몰아치는 갈대 위로 나뭇잎들이 은빛이 느린 신음을 놓아주 놓아주고 있었다. 3. 계약 겁이 나서 그들은 지낼 곳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그들 사이에서 자라났다. 그들이 잠을 잘 때 그들이 먹고 사느라 애쓸 때 그들은 나뭇잎 더미 위에 아이를 올려놓았다. 동물의 깨끗한 피부에 감싸인 버려진 그 작은 몸뚱이 검은 하늘에 드리워진 거대한 빛의 논쟁을 그들은 보았다. 때로 아이는 깨어났다. 아이가 손을 뻗치자 그들은 자기들이 엄마와 아빠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 위해 어떤 권위도 없었다. 4. 빈터 이윽고 여러 해에 걸쳐 그들의 몸에서 털이 사라지고 마침내 밝은 빛 속에 서게 되자 서로 낯설기만 했다. 이전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익숙한 것을 찾는 그들의 손은 떨렸다. 아무도 그 희디 흰 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페이지 낱말처럼 상처들이 그 위에 또렷이 드러났으니 무의미한 갈색들과 녹색들에서 마침내 하느님이 일어섰으니 그분 커다란 그림자가 그분 자녀들이 잠든 몸에 컴컴이 드리워지고 그분은 천상으로 뛰어올랐다. 분명 너무너무 아름다웠을 거야. 그 처음에 하늘에서 바라보는 지구 지구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해 해 질 무렵 나는 거리로 나갔다. 태양은 차가운 깃털 드리워진 낮빛 하늘에 낮게 걸려있었다. 이 공허에 대해 당신에게 편지를 쓸 수 있다면 루이스 클릭 루이스 누우를 하늘 pul 너무